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상정했습니다. 만약 제명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우리 지역의 경우 전주의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이상직 윤미향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상직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의 부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명안이 처리된다면 이상직 의원의 경우 현재 재판 중인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주의보궐선거는 오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전주의보궐선거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훈천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던지고 지역구 재탈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기조를 전주의례도 적용한다면 적자는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우리 전북 지역은 민주당의 독점 구조에서 정치가 진행되는데 일정 정도 민주당이 아닌 제3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지는 거라서 다만 국회의원 제명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국회의원 제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에서 제명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전주의례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tv뉴스 유철미입니다.